종교를 넘어서서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길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요. 전문가가 되시려면 전문가는 다른 것보다 저는 딱 두 개입니다. 원래 누구나 공부하려면 이건데 체험과 개념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더 하셔야 되고 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종교에만 빠져 계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체험도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체험, 체험에서도 제약을 해요. 자기가 벌써 마음에서 수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신비체험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제약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놀라운 게요. 제약을 하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은요. 진정한 진리의 세계, 객관적 세계에는 볼 수 없게 돼요. 자기가 제약을 한 이상 우리 무의식에 그게 반영돼서 나와요. 그래서 불교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육도의 세계를 봅니다. 신기하죠? 오, 진짜로 육도가 있어요. 내가 봤어요. 불교셔서 그래요. 종교가 다르면 다른 게 보여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럼 그분이 기독교 신자로서 신비체험을 하면 보통 이제 나팔 등장하고 막 이러면 문화적 장치부터 다 다른 게 등장해요. 무의식에 그게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모른다고 하시라는 게요. 그게 무의식 정화하는 최고의 요결입니다. 모른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습을 교정한다, 업장을 턴다 하잖아요. 모른다가 없이는 안 털려요. 왜? 모른다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깨어있지 못한 채로 업을 다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업을 증폭시켜요. 여러분이 모르는 자세로 돼야죠. 술 먹는 게 아주 난 침이다. 술 드실 때마다 모른다부터 모르는 마음 먼저 먹고 계속 드시면요. 조금씩 중화됩니다. 왜? 그것의 달콤함이라는 게 조금씩 나왔다가 습기로 있다가 여러분 무의식에 습기로 저장돼 있다가요. 습기라는 기운이죠. 에너지예요. 습기로 저장돼 있다가 습관화된 에너지죠. 이게 튀어나와요. 그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환대받고 다시 저장됩니다. 그럼 더 증폭돼 있어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몰라 무심함으로 자꾸 대하시면요. 서로 사이가 좀 어색해지겠죠.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어서 업을 터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일이 덤덤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도 그렇게 환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나오려는 기미만 보여도 여러분이 이미 레드카펫 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하면 이미 온 몸이 술 한잔한 것 같은 호르몬이 막 바뀌어요. 우리 몸이 무의식이기를 조절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 끌고 다녀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무의식이 여러분을 끌고 다닌데 그 무의식이 여러분이 늘 하던 버릇들은 저장돼 있다가 단축키 누르는 것처럼 자동화로 탁 펼쳐지는 거예요. 무의식이. 술 하면 이미 술 먹어서 좋은 기분이 만들어져요. 매운 거 보면 이미 막 혀가 매워요. 신기하지 않나요? 무의식은 만들어냅니다. 오감도 다 조작이네요. 실제로 몸도 막 바뀌어요. 무의식이 작동을 하면. 그래서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우주를 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러분이 아는 세계에서밖에 못 살아요. 다른 종교 교류를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냐면요. 여러 법괴가 있는데 여러 법괴를 넘나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는 법괴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 세계에 살다 갑니다. 우주는 이런 거야 하고 결론은 여기고 그 안에 안 좋아하면 편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모든 게 익숙하니까. 그게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랑 되게 익숙한 세계다. 그 안에 안 좋아. 그걸 한 번 깨지 않으면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종교를 공부하라가 아니라 진짜 하느님을 먼저 만나라 이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나만의 세계에 산다는 건 에고의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이 에고가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진리다 하는. 그 세계가 이 에고의 세계를 지배하죠. 이 에고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법의 세계에서 살아요. 사람마다 이분은 A라는 법. 어떤 사람은 B라는 법. 어떤 사람은 C. 끝이 없죠. 각자대로 자기 에고가 만든 우주에 살아요. 어려서부터 들은 거. 전생부터 가져온 거. 그걸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수행도 이런 거고 진리도 이런 거고 인생살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자기가 깐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기가 깐 거예요.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인과공식 같은 건 원래 다 있죠. 여기에 자기가 어떤 변수를 투입하여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참나의 세계가 있잖아요. 참나의 세계에는 프로그램도 달라요. 여기도 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의 하의 법. 여기는 형의 상의 법인데 법의 근원은 참나죠. 원래. 여기서 바로 법을 끌어내서 쓰면요. 참나에서 바로 법을 끌어내면 여기서 바로 나온 이 법은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온 A니 B니 C니 하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 마음대로 깔아서 쓰던 프로그램을 바로잡아줍니다. 고쳐주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참나를 만났어도 성령을 만났어도 여기서 나온 이 법을 여러분이 사실 이해를 못해요. 제한된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그래서 이때 이걸 도와주는 게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자기가 A, A 다시 다양한 다른 식의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를 열어놓고 다양한 종교의 다른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들을 많이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실제로 무식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즉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영적 진리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차라리 아싸리 모르시는 게 나아요. 아예 모르시면 모르시면 참나로부터 배울 수가 있거든요. 아싸리 모르면 좋은데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지금 이미 살다 보면 꽤 알고 있어요. 도,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엄마나 도 닦으러 가면 이미 그림 떠오르시죠. 어디 가서 뭔 짓 하겠구나. 그럼 이게 도 닦는다는 것도 이미 우리 머리에는 대충 있어요. 도 닦는 건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사이비들은 그런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도인인 척하면서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미 암묵적으로 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도 닦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 공유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열고 하나님은 이런 거다 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세계관을 공유하고 법을 맞춰놔요. 비슷하게. 그래서 자기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만 돼도 벌써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쌈이 납니다. 충돌이 나서 대화 안 돼요. 개인 개인마다 법이 다르고요. 또 자기랑 동질적인 무리들끼리만 모여서 이게 진리다.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 몇 만만 만나도 확신이 서죠. 내가 진리 맞았네.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신에 빠져요. 한 집단은 금방 동질화되는데 다른 집단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되게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환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놀랄만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에고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진리랑 상관없이 중생들끼리 자기들대로 자기가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세계예요. 사바세계. 여기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오셔서 도를 펴고 답을 제시해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세계입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거든요. 사바세계. 성인이 와서 진리리의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도 그래. 너도 그러니. 동급이 되어버린 세계예요. 사바세계. 어떻게 보면 자유와 희망의 땅이죠. 영계에서는 석가모니 얼굴이나 보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이나 뵙겠습니까? 그런데 현상계에서는요. 영의 빛을 다 감추고 나와서 게임하듯이 게임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남자 캐릭인데 여자일 수도 있고요. 게임에서는 여잔데 밖에서는 실체는 남자일 수도 있고 하고 다니는 건 캐릭터는 커지 같은데 밖에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모르죠. 사바세계가 우주에서 접속해 오는 그런 게임 같은 곳이에요. 사실 몰라요. 여러분 영혼을 못 들여다보시면 속을 모른다고요. 저 양반이 어떤 법계에 살고 있는 분인지 지금 여기 같이 다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구의 법계에 영혼을 들여다보면 누구는 지옥에 있고 누구는 지금 천국에 있고 누구는 부처의 경제에 있고 누구는 보살의 경제에 있고 다 다릅니다. 영혼을 지배하는 법은 지금 밖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밖으로 하는지 보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체를 바로 들여다볼 수는 없죠. 이런 현실의 조건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구나 라고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공부 조금 하시면 그때 어떤 공부를 하시다고 아느냐 참나를 자꾸 만나보시면 참나를 자꾸 만나보시면 에고의 조건을 다 놔보세요. 제일 좋은 게 모른다인 이유가 뭐냐면요. 모른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거죠. 모른다는 건 나 관심 끊어볼래 내려놓을래 같은 얘기입니다. 무소유 소유하지 않아 볼래 내가 나라는 이름이나 생각, 감정, 오감을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거를요.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하고 남의 것이냐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나라고 알고 있던 생각, 감정, 오감 모든 것들을 내려놔 보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전제하시면요. 참나랑 합일이 일어나요. 자동으로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뭘 하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합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게요. 여러분이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 관계에서요.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걸 포기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예전 어른들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고 부처님도 여러분이 부처님하고 내 인생 모든 걸 부처님한테 맡기고 부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저는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제 운전대를 부처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여러분 잠깐만 계시면 세상 문제로부터 초월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불성과 합일된 상태로 들어가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그런다 그럴 거다 하면 벌써 또 자기가 A라는 법계에 또 제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 해도 들어가고 뭘 해도 들어가요. 실제로는. 원리를 알고 나면 원리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의심하지 않고 내 거라고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나만의 세계 나만의 가치관 나의 생각감정감을 내려놓고 존재하시면 진짜 우주께 딱 나와요. 진짜 우주랑 여러분이 접속이 돼요. 그래서 우주로부터 영감을 받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서둘러서 또 자기가 입던 옷 다시 챙겨 입습니다. 이게 뭐냐 다 내려놓고 하느님을 만나요. 내려와요. 다시 그러면 기독교 옷을 딱 입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기독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다시 또 하나님을 제약합니다. 실상을 만났는데도 또 실상을 만났는데도 불교인은 불교적으로만 제약해요. 또 불교 안에서도 연불선안부는 이게 연불의 힘이구나 합니다. 화두하는 애들은 이런 거 모를 거야. 화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화두에서 이걸 만났구나. 연불하는 애들은 이거 모를 거야. 불교는요. 기독교 애들은 이거 모를 거야. 기독교는요. 불교 애들이 어찌 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냐. 돌아다녀 보세요. 제대로 다 똑같아요. 체험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다만 자기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준 거라 난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불교인은요. 예수님이 주면 뭘 주겠어. 석가모니가 짱이지. 이게 서로 본 적도 없고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우월감을 계속 고치시키고 있죠. 이게 다 이게 다 우상이고요. 이게 다 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한 상이 기독교에서 말한 우상이에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사실은 하나님 말씀 참나 말씀보다 그걸 더 따릅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참나랑 상의를 하지 않아요. 이쪽이랑 상의하지. 내가 평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요. 잘 안 맞죠. 인생 문제가 안 풀리죠. 종교를 바꿔봐요. 역시 또 안 풀려요. 왜? 여기서만 돌아다니니 풀립니까? 근원으로 들어가야지. 근원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영감 우주적인 영감 실제 우주를 굴리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법신불 불교에서는 부처님 짜리 하나님 짜리인데 여기서 실제 우주 모든 법괴를 여러분 이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이 각자대로 지금 막 법괴 굴리고 있죠. 온 우주 법괴를 다 꿰뚫어보면서 인과에 맞게 각 법괴들마다 인과대로 집행되게 다 경영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 우주적인 자리랑 바로 접속하면요. 여러분이 기존 법괴에 제한된 부분을요. 바로 영감으로 알 수 있으면 직감으로 안다는 게 그냥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에고를 딱 보시면요. 아, 이래서 이 에고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고 다른 에고들도 똑같은 처지겠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직관으로 그런데 초월을 못 해본 사람은 내 것이 너무 중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몰라하시라. 우주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에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 가지고 까불지 마라. 내가 지혜 얻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보가 되라 그래요. 바보가 된다는 게 몰라요. 아버지 전 모릅니다. 이게 바보가 되는 법이에요. 아버지 모릅니다. 하고 아버지 은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돼요. 찰나라도 쉬면 그 쉬는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고 여러분한테 직감이 옵니다. 직관, 영감 이게 와요. 그러면 뭔가 세상이 빛나 보이고 뭔가 한 소식이 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살짝 바뀌어요. 이 바뀐 걸 가시고 다시 공부를 해보면 조금 알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 종교, 남의 종교를 계속 연구하시다 보면요. 자기 것도 더 잘 알게 되고 남의 것도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일 뿐이었구나.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요. 그분만의 또 벗개의 어떤 환상에 빠져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기독교 강의 올려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걸.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고 양심을 찾고 왜 이렇게 이 양반 힘들게 사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자명한 게 있으시니까 제 강의 듣고 계시겠죠.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다 보면 강의 오실 거예요. 우리 종교면 최고. 우리 하나님이 더 최고. 다 부지런한 소리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저기 알라라고 하죠.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알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코란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알라를 알리러 온 분이에요. 알라를 전하려고 온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상하세요? 알라를 우리말 하나님 하느님으로 바꿔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에 다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안 이상하죠. 알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안 이상해야 돼요. 거기서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다 싫으면 여호와로만 번역해야죠. 전 세계 다 여호와로만 번역해야죠.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아니, 알라를 만나려면 거기도 언어를 초월해야 됩니다. 왜 알라는요? 형상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엄격해요. 알라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과 이 모든 걸 초월한 존재인데 인류를 위해 이름만 알려준 거예요. 알라라고 이름을 가르쳐줘서 그 이름 이상의 상을 짓는 거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상상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알라를 만나려면 그럼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죠. 그래서 내려놔서 만난 양반들을 수피들이라고 그러죠. 수피들 수피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알라를 직접 만나는 거를 중시하는 어느 정도나 바로 만나는 분들하고 경전을 뒤져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과 곧장 만나는 분들하고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분들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곧장 만나는 건 믿음으로 만나요. 그런데 교리적 이 법을 정확히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믿음과 이거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 이 두 개가 만나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해집니다. 만나야 되고 체험이에요. 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역이고 말씀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되면요. 이 현상계에서는 작동을 못해요. 제대로. 두 가지가 만나줘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불교는 뭐라고 그러죠? 선정 지혜 정의 쌍수라고 그러죠. 도를 이루려면 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선정과 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알아요. 믿음에서 지혜의 말씀의 두 측면이에요. 직관적으로 알고 에고의 세계에서는 분석적으로 알아요.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셔야 되고 바로 만나실 때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직관으로 그리고 현상계에 내려와서 다시 분석을 통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갖추면 우리가 영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영계 탐험의 전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심심하면 또 등산 갔다 오시는 분 있죠. 외국 갔다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심심하면 영계를 자꾸 탐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행기 쓰듯이 여러분 나의 참나 체험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각자대로 그게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나름의 우주적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런 체험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라는 게 그냥 태어났다고 인간이 아니고 대충 살아서 인간이 안 돼요. 현상계 경험을 많이 하면 인간이 될 것 같죠. 그건 벽돌을 많이 쌓아놨는데 멋진 집이 될 것 같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나이 먹는다고 갑자기 도인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깔아놨던 프로그램들이 자기 사고관을 지배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문제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해법도 안 나와요. 만약에 그런데 초반부터 계속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자기 법계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나의 시각으로 우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제약되어 있습니까? 아니 몇 십 년 살았다고 제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다 내가 겪은 인간관계 경험이 그게 전북란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작은 경험과 짧은 시간에 우주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우주의 공식에 어긋나지 않게 산다는 건 아주 이게 무리한 도전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애초에 이거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무조건 실패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가면요. 내 안에 이 우주를 굴리는 양반이 자꾸 신호를 보내줘요. 그건 자명하지 않은 생각이야. 이건 찜찜해. 이 길로 가봐. 그 신호를 못 받으면요. 우린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 길을 찾아간다는. 자기 안에 우주적인 네비를 깔고 가도 겨우 가는 길을 그거 없이 그냥 가겠다고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세계를 내가 나는 잘 갈 수 있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잘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말들이 정말 위험한 말들이란 걸 압니다. 왜? 결국은 자기가 운전대를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겠다. 내가 들은 교리 내가 아는 이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재단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운전해요. 하나님은 가끔씩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운전대는 내가 진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상태죠. 그런데 이 주객을 다시 그러면 원위치 시키려면 본말을 다시 틀어놔야 돼. 주객 전도된 상황을 다시 틀어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 이 지경이면 인류가 예수님이 사바세계에 왔다 그런 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사바세계죠. 예수님이 볼 때도 예수님 말 누가 들어주나요? 뭐 말만 하면 계속 볼맹이 들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따르는 제자들 보면 어부들 어부들 밖에 없고 대학 나온 제자 없나 보면 다 저쪽 바리세파에 가 있고 오죽하면 거기 즐기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뭘 아는 사람들한테 이 성령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허락해 주셔서 어린아이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상황은 아니셨겠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보는데 안 먹히죠. 지금 예수님 오셔도요. 똑같아요. 성직자들이나 신학대 교수님들이 예수님 만나면 열심히 들을까요? 결국은요. 지금도 어부세리급에 너무 힘든데 아는 건 없고 죽겠다 하는 분들이 따릅니다. 예수님 와도 나 좀 안다 그러면 안 따라요. 일단. 왜? 생각해 보세요. 나 좀 안다 그러면 자기 나름의 법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예수님이 말하는 법이 부합할까요? 부합 안 해요. 실제로. 바리세파들이 못 받아들였더니 간단해요. 바리세파들은 성경 전문가였어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자기들 말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말이라고 전해요. 그러면 차단이죠. 원천 차단이죠.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냥 잡아다 죽이는 게 빠르죠. 그 친구만 죽으면 다시 화평이 오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알아요. 쟤는 뭔데 저렇게 권위가 있지? 쟤 말에는 우리한테 없는 권위가 있지? 결국 그 환경에 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체험해서 끌어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끌어낸 살아있는 그 지혜를 갖고 있고요. 바리세파들은 지식만 갖고 있어요.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개념들로 무장이 돼 있어요. 이게 스스로 돌아보시라고요. 사람마다 다 여러분이 다 지식이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해본 거 있어요. 안 해본 게 있어요. 안 해본 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사는 내가 해본 게 꽤 되겠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해본 것보다는 안 해본 게 훨씬 많아요. 안 해봤는데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만나는데 이게 다 막아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친구들 분들과 있을 때 남자가 대시 온다. 나는 만날 의향인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판을 깨버린다. 나는 의향도 있는데 앞에 와도 해볼 의향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디 감히 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다 틀어버립니다. 야, 쟤 아니야. 딱 봐도 쓰레기네. 딱 봐도 사입이네. 딱 봐도 이단이네. 쉽게 판정 나시죠. 교회 분들은 제 강의에도요. 쉽게 판정 하시더라고요. 사입이네. 딱 한마디. 댓글이 딱 한마디예요. 사입이네. 페북에다가 최근에도 누가 올렸어요. 사입이네. 쉽죠. 그런데 그 사입이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화두입니다. 누가 사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그랬을까요. 파들어가면 자명해요. 우주법계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명하게 돌아가요. 인과대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렇게 인과 세계에서 업을 짓는 과정 카르마를 짓는 과정을 쭉 계속 관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고정관념에 빠져서 찜찜 자명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도 보셔야 돼요. 참나랑 물어보지도 않고 애고가 그냥 자명하네. 찜찜하네 하고 애고가 먼저 치고 나가버리면 이 양심분석은 엉망입니다. 애고가 입을 다물고 참나한테 맡겨야 돼요. 내면에서 여러분 양심분석 제대로 하시는 부분 내면에서 찜찜한 느낌이 올라오는지 자명한 느낌이 올라오는지를 주시하는 거예요. 애고가 말을 좀 멈추고 질문은 던지고요. 내가 남의 입장을 배려했는가 하고 깨어 계시면요. 내면에서 신호가 느껴져요. 답답하거나 찜찜하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추적해 보세요. 그게 직감으로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석으로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까? 분석해 보시면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문제가 깨어서 현상계에서 문제를 풀면 진짜 풀려요. 그 문제가. 이게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게요. 공식으로 알고 풀면 풀려버려요. 하늘에서도 풀린 거예요. 찜찜함이 후련해지죠. 찜찜했던 게 후련해지죠. 이게 하늘이 풀어준 거죠. 여러분 양심분석 못 하시면요. 세상에 얽힌 문제 여러분이 못 풀어요. 여러분이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하늘도 더 답답해져요. 이제 같이.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급들이 돼서 양심분석을 통해서 선악을 여기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게 업이 풀려요. 업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좋은 과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현상계에서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여러분 나름의 다양한 공식들을 갖다 써봐요. 이거 안 먹혀요. 여러분 불교 가요. 기독교 안 먹혀요. 절에 가봐요. 절에 안 먹혀요. 하다가 가보면 이제 이름 받게 되게 힘든 종교까지 가요. 그래서 문제 풀어봐요. 예전에 어떤 사회비 종교단체. 거기 2단이에요. 나오세요. 2단이건 3단이건 5단이건 내가 좋다는데 왜 난리야. 5단, 4단까지 6단까지 가요. 계속 당장은 풀리는 것 같거든요. 뭔가 또 하나 줘요. 기존 정단에서 못 주던 통쾌한 왜 착하게 살아? 이런 것들 갑자기 확 와닿게 하는 알 수 없는 교리들을 프로그램을 남발합니다. 그걸 당장 깔면 당장은 또 뭐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엄청난 더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잠깐 기분 내고 하다 하다 결국 인간은요. 그런데 그런 실수하셔도 좋아요. 저는 다 긍정한 인간이 실수하는 게 맛이죠. 갔다가 결론만 좋게 나오면 돼요. 참나 알고 끝나면 그 모든 게요. 다 이제 경험치로 바뀝니다. 내가 참나 만나기 전에 이렇게 헤맸는데 그러고 참나를 만나니까 한 방에 다 정리가 돼요. 내가 다녔던 다양한 내가 따랐던 다양한 법들이 하나로 깨지면서 오히려 지혜의 재료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은 나는 사이비를 많이 돌아서 많이 헤매서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깔아놔서 지금 힘들어요.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제대로 알고 나면요.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는 지금 잘하시면 된다는 과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고씹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만나서 자명한 판단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명한 판단만 해가시면 기존에 깔아놨던 것들도 중생을 이해하고 중생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중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면 이게 좋은 데이터로 쓰이지 않고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데이터로 쓰이고요. 참남 안에서 안정을 찾으시면 자리 이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게 보살도의 기본 원리에 그래서 어느 정교나 하나님 못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정교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못해주는 그 지식은요. 결국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오고 여러분은 계속 갈증이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 들이키는 거랑 같아요. 계속 뭔가 배불리 마시는 것 같은데 갈증이 더 심해져갑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계속 보내요. 여러분 계속 찜찜해져요. 처음 애고가 흥분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신호도 안 느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휴대폰 있으면 꺼놓고 지내시는 거죠. 기분 내시다가 나중에 연결하고 보니까 찜찜찜찜 문자 계속 와 있는 가지 마라. 그걸 가지 마. 그럼 그때 좀 불편해져요. 사람이 불편해지면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몰라서 헤맨 거라 답을 못 찾아요. 실제로는 알면 거기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모르니까 주변에 답을 구해요. 주변에 똑같은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서로 막 그러면 또 서로 덕담해주고 위안해버리면요. 이게 또 넘어갑니다. 우리 정교에 유명인도 다녀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걸로 위안을 해요. 우리 정교 신자들이 늘었어. 그걸로 위안을 해요. 그거랑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심에서 계속 찜찜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계속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 교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하면서 가다가 어느 시점 가면 찜찜이 터질 때가 와요.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명해져요. 문제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 바로 만나시는 게 답이니까 학당에 오셔서 지금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몰라 계속 하셔야 돼요. 제 얘기 들으면서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찜찜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잡아내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 쉽지 않으니까 일단 몰라 라고 자꾸 해보세요. 몰라 하고 상대방 말을 들을 때요. 내 뜻과 너무 다르죠. 그래도 혹시 저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시기만 해도 좋아요. 몰라 하면서 내려놓고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여지만 만들어주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답을 찾아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의식이 알아서 답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의식은 답을 못 내면 못 견디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상대방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 하고만 있어도요. 무의식이 활발하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의식에 탁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답을 내놔요. 혹시 예수님이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부처님이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보다는 생각이 나오는 건요. 여러분이 허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무의식에 난 이런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면 무의식에서 사실은 준비된 답이 있었지 하고 내놓습니다. 무의식에는요.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도 다 못 꺼내서 써요. 왜? 여러분이 무의식한테 편향된 명령만 내리니까요. 나는 이쪽만 옳다고 할 거야. 그냥 이쪽만 받아들일 거야. 나머지는 다 사이비로 볼 거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제 유튜브라도 들으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혹시 저 사람 말이 맞다면 하면서만 들어주시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생각이 난다니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그때는 여러분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한테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혹시 저거 아닐까?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제 말에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고의 폭을 넓혔더니 여러분 안에서 지당한 얘기가 올라온다니까요. 그것만 좀 여러분이 열어두시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보물을 캘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고 계신 유튜브 듣는 분들 제발 좀 그냥 사이비로 해버리시면 서로 답이 없잖아요. 대화 바로 단절이잖아요. 소통 끝. 사이인 것 같아도 제 강의를 욕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듣다 보면 이건 나랑 생각이 같군. 이런 거 하나만 만나도 서로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참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몰라 하시면서 물을 한 컵 마셔도 참나 안에서 깨워서 마시는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감을 써서 지금 보고 듣고 하죠. 몰라 안에서 보고 들으면 빛납니다. 달라요. 왜? 내 고정관념이 되게 맞고 있어요. 어디만 가도 여러분도 모르게 게임이 판단을 하세요. 아, 여기는 아니군. 아닌 거예요. 그 이후로는 배경음악이 벌써 불길한 음악이 깔려요. 무서운데 하는 순간 여러분 배경음악이 호러물룩 호러 배경음악이 깔리고 색조도 바뀝니다.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몰라요. 다 남 탓을 하고 살아가지 세상 탓이지 자기가 지금 꽤 많은 부분 자기가 배경음악 기본 색조 다 조절해 가면서 일체 유심조로 여러분 마음이 계속 만들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정관념 하나가 탁 작동해 버리면요. 무의식에서 뭘 올려보내야 따라서 이상한 거 올려보내버리면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사는 세계가 바뀌어요. 잘 살다가도 불안한데 하면요. 무의식이 불안을 준비해 놨다가 퍽 터뜨립니다. 불안 불안 있지 하고 센 거 있지 하고 올려보내면요. 여러분 바로 그날 이제 아무 이유도 없이 불안에 모브린 치는 날이 옵니다. 불안에 죽겠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유를 몰라요. 내가 불러드린 거죠. 요즘 너무 행복한데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준비된 안 좋은 일에 대한 기억들이 착 올라오는 자기가 불행에 빠져 있어요. 혼자 그때 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한테 도망가세요. 일단 그러면 순식간에 먹구름이 엄청나게 위협을 하다가 한순간에 돌아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요. 매일매일 난리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래요.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본 그 경험에 기반한 지혜가 있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지식을 좀 많이 들어서 다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일 안 된 분들이 이런 영적 이런 책들 많이 읽으셨어요. 다 알아요. 학당에 오세요. 참나 만나셨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참나란요. 아 그건요. 인도 요가에 의하면 뭐고 불교는 뭐라고 그러고 뭐는 뭐라고 합니다. 자기가 또 박사예요. 지식은 진짜로 그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지혜가 없어요. 참나랑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참나랑 살아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은 참나에 대해서 이렇게 팜플렛 많이 읽은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팜플렛만 보고도 팜플렛 다 수집해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종교는 뭐고 저 종교는 뭐고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악당에 오시면 그거 허용 안됩니다. 일단 만나셔야 돼요. 몰라 몰라 해서 계속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명상이 안돼도 하루 종일 몰라만 오늘은 몰라만 하는 날이다. 몰라데이를 하나 정하셔서요. 그날은 몰라만 해보세요. 하느님 만나나 못 만나나 보세요. 그러고도 못 만나시면 뭐 안 된 거죠. 어쩔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이게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멍때리고 계실 때 그 상태거든요. 하나님 상태가. 그러니까 한 생각은 끝났고 다음 생각은 못 올라올 때 그 생각의 여백이 있어요. 그때는 뭘로 존재하실까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생각과 생각 사이가 계속 존재해요. 그때 걱정 없이 계세요. 그러다 생각이 일어나면 걱정도 시작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 생각이 딱 끊겨요. 힘든 생각 좋은 생각도 끊길 때가 있어요. 에너지 딸려서도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참나 상태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만나서 참나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떠들어요. 다시 어떡하지. 내가 고민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지 하면서 다시 고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고민 딱 끝날 때 또 열반에 도달해요. 찰나 찰나 열반을 겪어요. 제가 이 얘기를 놀라운 게 저기 태국의 고승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국의 초기 불교 하시는 분인데도 찰나 찰나 우린 열반에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체험 서로 체험이 똑같으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 앙구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재밌죠. 찰나 찰나 우린 찰나 찰나 계속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오니까 이분 입지가 좀 좁아진 것 같죠. 아니에요. 나머지 다 찰나예요. 이거 말고 찰나는 안팎으로 사실 에고는 찰나의 바다에 떠 있는 파도일 뿐입니다. 에고의 또 내면에 들어가면 또 찰나 밖에 없습니다. 에고 위치가 이래요. 밖으로 나가서 찰나 밖에 없고 안으로 가도 찰나 밖에 없고 자기가 이미 찰나의 작용이라 찰나가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괜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찰나가 자기를 알고 싶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통해 참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참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재밌잖아요. 참나가 노는 거예요. 참나가 공연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참나 상태에서는 자기 반성을 못 하잖아요. 일으켜가지고 돌아보면서 근데 이 에고가 에고에 가서 제가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태양이 자기를 못 비치니까 달을 만들어서 달에다 빛을 쏴가지고 달에 빛을 가지고 다시 태양을 쏴 보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자기를 스스로 반성 못 하니까 에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에고빛을 이 에고빛도 참나빛이죠. 에고빛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참나라는 이름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참나라는 거는 생각감정고감을 초월합니다. 요거 요게 참나빛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나빛으로 참나를 다시 비추면서 참나가 요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요런 물건하나 다 참나의 작용이죠. 우리가 참나의 비도 없이 이게 어떻게 존재해요. 도마복에 보면 예수님이 돌멩이를 들어봐라 거기 내가 있다. 거기서 나라는 거는 참나예요. 하나님의 나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건 참나의 작용이에요. 아니다 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이거 다 신성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준우가 보면 하는 짓이 와가지고 다 제 물건 지껄하고 우기고 우리 애고가 하는 짓이 그래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이거 제 거죠? 이거 제 거죠? 제 거죠? 하나도 못 지고 갑니다. 갈 때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처럼 잠시 나한테 허락된 거죠. 이 애고마저도 사실은 신성이 시공간 안에 신성이 캐릭터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예요.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 캐릭터 가지고 들어오면 이래요. 들어올 때 머리를 막고 들어오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고 마음대로 짓거려 보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법을 만든다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 재미도 좀 해보신 다음에 적당히 해보고 왜냐면요. 이것도 해보려고 인간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혼자 계셨겠죠. 이런 짓도 해보려고 하신 거예요. 해보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참나로 돌아가줘야 돼요. 돌아가주기를 안 해서 문제지 세상에 나오셔서 막 이전 두고 하고 온갖 경험해 보신 거는요. 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근데 하나님답게 처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작용을 계속 직면하면서 경험하는데 수준 높게 대처하지는 못하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면 대처할 방식으로 대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애고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긴 하지만 결국 신성을 회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야 그 얻었던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은행 한글자막 by hz